우선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죠. 우리 국가 안보와 관리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이 뭐 했습니까? 실제 러시아에 1만 2천여 명의 파병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파병을 넘어서 움직임까지 포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북한군 2천 명이 훈련을 마치고 러시아 서부로 이동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크루스크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여기가 최대 격전지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와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측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북한군이 실제 크루스크에 이미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일에서 28일 전투지 투입이 예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러분들 27일에서 28일이라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장 내일 또는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을 넘어서 실제 전투지에 투입을 하고 전장에 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영상 더 나아 각종 소식들이 들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이 러시아로 파병된 게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다 라는 게 한 번 더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하고 있느냐? 당사자인 러시아부터 뭐하고 있느냐? 푸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파병을 부인 안 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러시아 파병을 시인을 하면서 그런 일 있다면 국제 규범에 부합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북한군 파병과 관련돼서 그 많은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은이가 계속해서 발뺌을 했는데 이제는 뭐라는 겁니까? 발뺌조차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뻔뻔스럽게 그게 국제 규범에 부합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우리 한미동맹과 관련돼서 한미의 삼각공조와 관련돼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반도 위기를 조장한다라면서 자신들의 도발을 정당화했던 게 바로 김정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약을 넘어서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이제 막 고등학교로 졸업한 학생들을 투입시켜서 자기 배떼질로 불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국제 규범에 부합이 됩니까? 김정은이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김정은에게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국제 규범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일 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국제 규범은 무엇이냐면요 북한에 가해지는 유엔 대북 제재입니다. 자 어제도 유엔에서 뭐라고 말했냐? 북한 파병과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분쟁에 군사력이 추게 되는 건 반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이 지금 지 멋대로 정당화하고 있고 지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뭐겠습니까? 김정은이 속으로는 덜덜 떨고 있지만 겉으로는 센 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민주당 좌파들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당사자인 러시아도 북한도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고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관련돼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크게 몇 가지로 대응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로 대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그래서 윤석열 정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외교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오늘 정부 합동대표단이 나토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서로 공유하기로 했고요. 더 나아가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30일 날 만나서 북한군 파병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했고 더 나아가 한미일 안보실장이 25일이죠. 워싱턴에서 회의를 갔습니다. 이미 회의를 가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돼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미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더 많은 동맹국들과 더 많은 우방국들을 만드는 그런 외교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안보적인 부분. 군사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 뭘 했냐면요. 어제 바로 이런 거 했어요. 군이 동해 합동기동훈련을 했습니다. 참기러분들 이게 지금요. 그냥 합동기동훈련이 아니고요. 이 정도로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 참가 전력을 보여드리면 F-35A, F-15K, KF-16, FA-50, KA-1 더 나아가 천궁, 패트리오트, 이지스함 사실상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모든 전력을 모두 동원해서 어제 합동군사훈련을 한 거예요. 누구 보여주는 겁니까. 김정은과 푸틴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실제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님과 간단하게 영상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출격합니다. 다목적 전투기 F-15K 등 공중전력 70여 대가 6해공 합동훈련에 투입됐습니다. 무인 항공기를 포함해 적의 800여 개의 항적이 남아하자 중앙방공통제소에서 이를 포착해내고 곧바로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긴급 출격한 전투기가 적 항공기를 격추시키고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으로 미사일을 요격해냅니다. 동시에 감시 정찰 임무를 맡은 육군은 한밤중 적진에 침투합니다. 전면전 발생 시 적이 감양할 수 있는 모든 공중침투 양상을 고려하여 훈련을 계획했습니다.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해양 차단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훈련에 투입된 화생방 특수임무단의 특임대원들은 생화학이나 대량 살상무기가 실렸는지를 정밀검색합니다. 압도적인 전투태세를 바탕으로 적이 도발하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격침시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 위협 수율이 높이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대규모 합동 야외기동훈련, 호구훈련은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 6회 공이 함께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문재인이 정권을 갖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실상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찍소리 한번 못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국제사회로부터 미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때문이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번 북한군 파병과 관련돼서 어떤 안보적인 노력들, 어떤 외교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지금 민주당을 뭘 하고 있느냐? 이것마저도 정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윤석열 정부 전쟁조장 신부풍몰이다 라면서 국회에서 어제 김구 규탄대회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열었냐? 바로 이런 식으로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도 이들은요. 계속해서 이걸 정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걸 왜 정쟁으로 몰아세우냐? 실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기호 의원이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요. 바로 이런 문자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실제 신원시 국가안보실장이란 문자를 보냈는데 한기호 의원이 북한군 부대를 폭격 심리전으로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썼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기호 의원에 문자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과거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제 타격이라는 말을 했을 때 민주당 좌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광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과거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말했던 거나 지금 한기호 의원이 말했던 거나 우리가 먼저 한 겁니까? 북한이 먼저 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북한한테 러시아 파병 보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전쟁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뭐든지 북한이 다 먼저 했습니다. 실제 우리를 향한 도발도 북한이 먼저 한 것이고 러시아와 군사 밀약을 맺은 것도 북한이 먼저 한 것이고 그러한 건 러시아에다가 파병 보낸 것도 북한이 먼저 한 거라고요.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가진 방법을 사용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왜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와 관련돼서 논한 걸 가지고 마치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되게 정쟁적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치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 파병 규탄이 먼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모든 대북의 문제 누가 먼저 저지른 겁니까? 정은이가 먼저 저지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같았습니까? 민주당은 김정은한테는 찍소리 안 하면서 무조건 이게 다 윤석열 정부 책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은이가 얼마 전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놓고 보여줬습니다. 우리 이만큼 핵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뭐 했습니까? 찍소리 안 했어요. 이것뿐입니까? 최근 북한이 한국이 평양기를 무인기 침투시켰다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뭐라 말씀드렸죠? 자작극일 가능성이 99.9%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뭐 했냐? 이와 관련돼서 양비론을 펼쳤어요. 말인즉슨 북한을 향해서도 문제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도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확인되지도 않은 북한의 주장을 가지고 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냐고요. 즉 뭐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건덕지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밀린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뭐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올해만 오물풍선을 서른 번 보내도 아무 말 안 해. 북한이 국경선 부대의 포병 부대를 완벽사격 준비 퇴세를 했다라도 아무 말 안 해. 북한이 동해안 해안포에 포문을 열었다 해도 아무 말 안 해. 정은이가 서울 지도 펼치면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해도 아무 말 안 해. 그러면서도 뭐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다 뭐하는 겁니까? 샌시하는 겁니다. 북한이 뭘 하던 간에 북한이 실제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그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국제사회와 관련된 비판을 받는 가운데 러시아 파병을 보내더라도 찍소리 안 하면 샤시하는 게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진짜 몰이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바로 민주당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몰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안보 몰이를 하는 게 바로 민주당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겠습니까? 결국 이거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오는 11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재명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지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윤석열 정부의 생채기를 내기 위해서 민주당 이 난리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전혀 넘어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냐? 바로 한동훈 대표가 주인공입니다. 자 최근 제가 우리 청주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와 관련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강조해드렸던 게 뭐였죠? 제발 대안이 아닌 걸 대안인 척 하지 말고 역발상이 아닌 걸 역발상인 척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과물이 없는 걸 결과물인 척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구에 가서 내가 보수정당 CEO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본인이 보수정당 CEO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CEO입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대한민국 CEO가 더 큰 겁니까? 보수정당 CEO가 더 큰 겁니까? 그런데 왜 보수정당 CEO가 보수정당에 나온 대한민국 CEO를 흔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한동훈 대표 어떤 전력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CEO 두 명을요 수사해고 실제 구속까지 시켰던 전력이 있어요.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런데 어디 가서 CEO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는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나야 나 알아서 꿇어.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야 내가 보수정당 CEO다. 내가 국민의힘 대장이다. 나한테 왜 까부러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구태정치가 어딨냐고요. 이것만큼.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나야 나 알아서 꿇어. 나 당대표야. 알아서 꿇어. 이 말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이것만큼 구태정치가 어딨냐고. 자 그러면서 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내 이간질로 쇄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일단 첫 번째. 도대체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말을 해주세요. 뭉뚱그려서 당내 이간질이라고 해석을 하지 말고 제대로 명단 밝혀주세요. 아니 대통령 앞에서는 뭐뭐 라인이라고 명단 밝히더만 이것도 밝혀주세요. 더 나아가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쇄신이 도대체 뭐예요? 설마 이런 게 쇄신입니까? 단독으로 대통령 독대 요청하는 거. 이게 쇄신이에요? 이런 언론 풀리 우리는 쇄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다다 못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고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빈소 조문했던 거 단독 보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빈소를 조문하는 게 왜 단독 보도가 나옵니까? 정말 이런 것을 쇄신이라고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더 나아가 설마 친윤 친한 개파 없다고 말해놓고 친한 게 전역 긴급 회동 단독 보도 나격 쇄신이에요? 이거 쇄신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조 심판 네거티브 아닌 민생이라고 말해놓고 이제는 대통령 만나기 4시간 전에 이재명과 회동 발표하고 이렇게 치이닥거리는 게 쇄신입니까? 우린 이걸 쇄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발 포장지 깔지 마세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 관련돼서 좌파들이 했던 일을 하지 말라고요. 좌파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 아닌 것을 맞다고 우기고요. 해결되지 않은 걸 해결됐다고 우깁니다. 심지어는 알맹기가 없는 것을 포장지를 자극적으로 깔아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걸 한동훈 대표가 똑같이 답습을 하냐고요. 네? 대안이 아닌 걸 대안이라고 말하고 역발상이 아닌 걸 역발상이라고 말하고 결과물도 없이 결과물이 있다고 말하고 쇄신이라는 걸 쇄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속는 우리 국민들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뭐라고 말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체주의 세력 막고 윤석열 정권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눠볼게요. 첫 번째 전체주의 세력을 막겠대요.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막았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좌파들의 기승전 김건희 여사 민주당 좌파들의 가증특검 공세를 어떻게 막았어요? 저는 막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당대표가 내고서부터 막을 걸 본 적이 없어요.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을 지키겠다고요? 어떻게 지킬 겁니까? 저는 지키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그 어떤 것 하나 보여주지 않았으면서 왜 막았고 왜 지켰다고 말하는 겁니까? 자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어제 정말 습분 소식이 있었죠. 우리 김수미 배우님이 지병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연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 너무나도 시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김수미 배우님의 연기 한 장면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한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이냐? 한동훈 대표가 말했습니다. 전체주의 세려맞고 윤석열 정권을 지키겠다고. 자 제가 좋아하는 김수미 배우님이 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어요? 우리 국민들 안 속아요. 우리 국민들. 네? 누차 말하지만요. 하고 얘기하라고요. 하고. 할 거야가 아니라 하고 얘기하라고요. 근데도 지금 뭐 왔습니까? 제가. 제가 할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뭘 원하는 겁니까? 결과물을 원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은요. 내가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용하고 정말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보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요. 그냥 잊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지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만 있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 관련돼가지고 이거 할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했어요. 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걸. 참 이상하게 지금 여의도 정치판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지도 않아 놓고 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거 저는 그냥 못 넘어가요. 저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왜냐? 제가 좌파들 모습에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좌파들 항상 하는 게 뭡니까?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마치 이재명 뽑으면 나라 잘 살 것처럼 마치 이재명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포장지 깔잖아요. 근데 실제 포장지 뜯으면 어떻습니까? 정과 사범뿐이에요. 정과 사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북한을 쇠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왜 여당 대표가 하고 있냐고요. 저는 그거 못 본다고요. 저는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이러한 포장지를 깐다라면 저 포장지 뜯을 거고요. 이와 거짓말 한다면요. 그 거짓말 하나하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저를 비판하시고 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우리의 가치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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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